샹하이 탑팀 랩님, 뭡니까? 오씨, 어디 계세요? 깽쩡할리님 깽쩡할리님, 여기는 모를걸, 아마? 여기는 랑캄행 지역에, 방콕에 랑캄행까지는 않았겠지 랑캄행의 야시장 이름이 뭔지 모르겠다 들어와야죠 랑캄행 지역에, 오씨, 뭐죠? 반가워요, 깽쩡할리 20일부터 25일까지 방콕이 있었는데 아이고, 밥먹듯이 그냥 방콕 오시네 왜 라이브 스트리밍 안하셨어요 방콕이 이따가 서울에 와있어요 다음주에 들어갑니다 한장 사드리려고 했는데 안타깝네요 잠시만께이 매미가 없네 다 떨려 했고요 제가 이런게 뭐랑azi해 다 떨려왔어요 그리고 home 저녁에 트래블카드 카시콘뱅크 소설이 없나요? 그거는 제가... 어! 뭐야! 퐁처로 줬어! 와우! 장안이 마술이 지금 추억에 계세요 어제까지 그... 마지록이랑 그... 일주일 여행 보내고 왔는데 어제...어제밤에 소안나풍공항으로 보냈죠 사나코 셔터 이제 동거하자 유달근이 나 여기 너무 좋은데 아까 보기보다 훨씬 낫다 한국식적이죠? 뭐 그 조선족이다 뭐 이런데 조선족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아! 호시빵 로이밧 찐 deserved 로이밧 롤이밧 다음은? 네 뭐? 네 7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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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x7 8x7 7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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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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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x7 10x9 10x10 몇밥쯤에 엄청 좋아하고요 20밥 정도가 기본이긴 한데 50바트씩 줘야겠다 왜냐면 스캔을 하면은 우선 요거를 닫아야 되요 라이브를 잠시 멈춰야 되기 때문에 1.3키로 하나 사야될까 스캔 히한이 또 오셨네요 사리캅 사야될까 와 아라이 아로이 한입 치즈 고흡 스테이크 고흡 스테이크 비 비 Tennessee 동에다 사이도 가깝게 가깝게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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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미?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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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제대로 재는데? 와우 오 이게 더 맛있겠다 와 아로이 돈꼬츠 돈꼬츠를 먹으면 뭐라고 제일 싼걸로 했네 비와인드 해주세요 오랜만입니다 소재롱이님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와우 맛있겠다 이거는 내일 아침에 먹을려고요 굳이 불필요하게 5 와우 1타 쌍피가 뭐냐면 이게 소드 채널에 올려도 되거든요 이게 쇼츠로도 만들어있지 그리고 롱폼 영상으로